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의 얼굴이자 응용미술교육과의 자랑인 한양대학교 재학생 홍보대사 사랑한대 14기 디자인팀장이자 현재 응용미술교육과의 재학 중인 17학번 이미래라고 합니다. 폐가 응용미술교육과의 자랑이라면 저는 응용미술교육과의 있는 자아 저는 현재 전공알림단에서 디자인팀장을 맡고 있고요. 또 응용미술교육과에서 1호학번으로 재학 중인 신대웅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과는 바로 응용미술교육과입니다. 미술이라는 파트를 좀 배우고요. 이 안에서도 디자인이나 공예 같은 수업들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 교육 교직 관련된 수업들을 듣습니다. 응용미술이란 디자인의 순 의리말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배경이나 아니면 그 작품을 보고 느끼는 감정들을 기반으로 해서 반영해서 디자인이나 아니면 공예를 통해서 하는 그런 실용적인 미술을 뜻합니다. 다른 미대와는 다르게 사범대라는 점이 저는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범대로서 우리가 다른 미대처럼 똑같은 수업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교직을 해서 나중에 졸업을 했을 때 교원 자격증 2급이 나와요. 그 교원 자격증 2급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부분도 저희한테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점이고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앱 디자인 UX UI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앱 디자인이나 게임 환경 연구라고 해서 게임을 직접 만드는 그런 디자인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수업을 시연하는 미술 교육 수업이 있어서 직접 수업을 짜거나 아니면 미술 교재를 만드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매주 과제가 정말 미술 교육 그리고 미술 교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미대에서 흔히 하는 디자인과에서 배우는 수업들을 그냥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하게 되는데요. 응용미술교육과에 오시려면 일단 전형을 말씀드리자면 1차로는 학생부 종합을 보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실기 100으로 모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평가는 성적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출석이나 행동 특성인가요? 또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학생이 얼마나 학업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학업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맥실이라 그래가지고 맥을 엄청 많이 뒀어요. 거의 한 20대 가까이. 그리고 저희가 도예실이 또 있는데요. 도예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레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물레를 직접 굽는 화덕도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대가 사범대이다 보니까 조건에 맞춰 졸업만 하면 교직 자격증을 주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임용을 공부할 때도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쟁률은 정말 높은데요. 선배님 1호 학번의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수시 전형이 지금은 학생부 종합으로 보고 실기로 보는데 저희는 아예 두 가지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었고 실기 100% 전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110대 1이었고요. 제가 들고 들어왔죠. 그리고 그리고 제가 근데 여기서 짬밥이 안 돼요. 네. 그렇죠. 실기 100%로 들어온 친구들은 214대 1을 들고 들어왔어요. 정말 대단하죠. 정말 전국구 괴물들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때는 올림픽 체육관에서 시험을 볼 수가 없었고요. 강남 코엑스 맞나요? 코엑스를 갔는데 거기가 꽉 차서 바깥까지 주로 두고 됐다고 해요. 한양대 음영미술교육과는 넓은 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든 저는 약간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여기는 땅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할지는 제가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음영미과는 약간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안에서 미술교사가 되는 땅이 있는 게 아니라 미술교사가 되는 땅도 있고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되게 넓은 길이다. 저는 기반이 잡혀있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대두되면서 융합형 교육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융합형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과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전부터 5, 60년 됐다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융합형 과였기 때문에 막 지워져서 되게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전통인 만큼 기반이 굉장히 잘 잡혀있는 그런 새로운 추구, 새로움을 추구하는 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과는 되게 열린 기회가 많은 과니까 정말 내가 무언가 할지 모르겠다 아니면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도전정신이 있는 친구들로만 전해줄 것 같아요. 네, 우리 응용미술과에 오고 싶다면 학교생활, 공부 다 놓치지 마시고 실기도 다 잡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경쟁력 보셨죠? 보셨죠? 네, 보셨죠. 두 개 다 고루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5월 사바사는 응용미술교육과 편이었습니다. 다음에 6월 사바사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